경남 개발공사가 창원 현동에 진행 중인 공공주택 건립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행사와 시공사가 준공기일 연장과 그에 따른 보상책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는데, 오늘 대책회의에서 협의점을 찾으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한 창원 현동의 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입니다. 1,100여 세대 규모로 당초 지난 2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두 차례 연기돼 8월 중순으로 미뤄졌습니다. 입주자 입장으로서는 이사 문제라든지 기타 관련된 재반된 상황이 계속 변경이 돼야 되고, 그 변경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 측은 예견된 사태였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시멘트 수급 불안정과 노조 파업, 기상 상황 등의 이유로 공사 기간 연기가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1년 4개월 전 이미 내부 검토했다는 겁니다. 2022년 12월 시공사 측은 감리를 맡은 건설사업관리단에 공사 기간을 당초보다 322일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2월 공사 기간 연장을 두 차례 더 요구한 끝에야 119일의 공사 기간이 연장됐고, 올해 초 한 차례 더 연장하며, 중공일이 다음 달 10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공사 계획보다 중공이 늦어지자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는 중공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은 물론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급하는 특별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시공사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외부적인 요인들로 공사 기간이 연장됐는데도 시행사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 경상남도와 경남개발공사, 시공사 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사 기간을 두 달 안팎으로 연장하는 안을 추가 검토하는 데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지연 배상금 등의 보상 책임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입주 지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까지는 중공을 마칠 계획이며 입주 지연 보상안을 검토해 다음 주 중으로 입주 예정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